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3년 현재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